내가 비밀의 방을 발견했어. 비밀의 방? 어. 백젠부터 해. 비밀의 방 있다고? 응. 따라와. 알겠어. 바로 여기! 뭐야 이거! 여기 들어갈 수 있어. 뭐야 이건! 여기 들어가면 뭔데? 여기를 딱 밟으면? 와! 어? 왜? 타워인데? 이 점프맵을 하면 선물을 준대. 선물을 준다고? 어, 그거면은 우리 이거 다 깰 수 있어. 그거면 내가! 패킷! 아르미오! 뭐야 여기 백젠부터 해? 응. 여기 왜 왔어? 우리 못 깼잖아. 이제 우리 깰 수 있어. 뭐? 어떻게 깨 이걸? 내가 비밀의 방을 발견했어. 비밀의 방? 응. 백젠부터 해. 비밀의 방 있다고? 응. 따라와. 알겠어. 바로 여기! 뭐야 이거! 여기 들어갈 수 있어. 뭐야 이건! 이거 들어가면 뭔데? 여기를 딱 밟으면? 와! 어? 어? 타워인데? 이 점프맵을 하면 선물을 준대. 선물을 준다고? 어! 그거면은 우리 이거 다 깰 수 있어. 다 깰 수 있다고? 어! 야 이거 어디민도 완전 이거 먹튠데. 이번엔 먹튀 아니야 오빠. 먹튀가 아니라고? 어 나만 믿어. 알겠어. 어 이것도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자 그럼 이걸 깨면 무조건 할 수 있다 이거지? 어 무조건 깨 무조건. 알겠어. 자 가자. 여러분 이것만 깨면은 바로 깰 수 있대요. 자 간다. 백제부터 우리 깨자. 이거 이걸로도 못 깨면은. 오빠 베개나 탈퇴해야 돼. 뭐 베개나 탈퇴? 어.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안돼. 그 정도로 엄청난 선물을 준다 이거지? 어 대박이야. 오빠 진짜 놀랄걸? 야 이거 완전 버그 아니야 그러면은? 어 맞아. 버글 수도 있어. 내가 버그를 찾아낸 거지. 오. 야 이거 진짜 이거 버그가 이게 진짜 베개나스럽게 낫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타워도 이거 쉽지 않아 이거? 어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진짜 제작자가 실수한 거 아니야? 이거 코 파면서 가는 거 코 파면서. 코 파면서? 아 진짜 코 파고 있네 진짜. 뭐야 이거. 여기가 제일 어려워. 어. 어. 잘 따라오고 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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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보물 간다. 이야. 보물 간다. 우와 뭐야 이거. 이거면 우리 깰 수 있어. 스프링. 어. 스프링이 있다고. 어. 아르마 다 챙겨 다 챙겨. 어 다 챙겨 다 챙겨. 꽉꽉 챙겨. 주머니에 다 챙겨. 됐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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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스프링이 딱. 됐다. 가자. 아르마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쏟아 내. 아하아.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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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어. 좋았어. 좋았어 아르마 가볼까. 자! 여러분 이것은 실력입니다! 자 올라가자! 맞아! 야! 제작자의 실수! 야 실수 간다! 간다! 날아간다! 근데 이거.. 이걸로 올라가도 쉽지 않을 거 같아! 맞아 이게 한 방이잖아! 진짜 조심해야 돼! 좋아 파란 데까지는 그냥 바로 올라가! 오케이! 스크링으로 올라가는 건 뭐 쉽지! 어 그 발언? 어려울 수도 있어? 아니야 안 어려워! 뭐야! 아름이 너 나보다 빨리 가고 있잖아! 당연하지 난 스프링만 있으면 날아다녀! 와 너 진짜 빠르다! 당연하지 오빠 빨리 와! 정말 오빠는 스프링에 약하다니까! 알겠어! 간다! 아름이 벌써 도착했다! 아름아 너 힘을 보여줘!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스프링 안 쓸 거야! 진짜? 어떻게 가려고 그래! 그래도 우리 비엔나들한테 올라가는 건 보여줘야지! 오 오! 한번 가봐! 내가 여기 꿀팁을 찾아냈어! 어? 뭔데? 여기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어떻게 올라가는데? 몰라 이렇게 점프하다보면 올라가줘! 참! 아니야 올라가진다니까! 위에 올라가진다고? 응? 뭐야! 아름이 어떻게 올라가! 이거 어떻게 올라갔어? 같이 올라갔다! 뭐야 이거 어떻게 올라갔어! 뭐야이 어떻게 올라갔어 이거! 쟤 퍽 쓰네! So 오 되네 진짜? 여기가 어려워서 못 깼었잖아. 그래 여기 여기.. 아니 죽었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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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이었어! 그래 거기 한방이었어. 내가 저번에 저쪽에 갔다가 죽었잖아. 이번에 이쪽으로 간다. 오케이. 여기 이쪽 길 아닌데? 저쪽 가서 죽었는데? 뻥치지 마! 어디서 뻥을 쳐? 둘 다 길 아니야? 어 이쪽이 길 맞았어. 자 간다. 야 이제 뭐 필요 없네. 그래 이제 그냥 갈 수 있어. 여러분 저 스프링 필요 없어요. 저 그냥 갈게요. 뭐야 이거! 응? 야 여기 체력 달아! 그러니까 오빠 그거 조심해서 가야지. 잘못하면 죽어. 야 이거 진짜 나 죽을 뻔 했어. 체력이 너무 많이 나는데? 방심하지 마라. 진짜 방심하면 안 되겠다. 아르미 역시 스프링의 왕. 금방 오는군. 이 정도는 껌이지. 진짜 여기 길 있잖아? 아 여기도 체력 달을 텐데? 응? 체력이 달아? 어 여기도 체력 달을 텐데. 그냥 호로록! 호로록! 이렇게 가! 알겠어 기다려봐. 갈 수 있어. 나 간다 나온다. 화이팅!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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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머리가 튕겼어! 아니 오빠 호로록 죽었어! 아니 뭐야 저 왜 머리가 튕겨요! 아르미는 안 죽고 가야겠다. 저 머리 튕기는 거 조심해야 돼. 오케이. 나 머리 소주여서 괜찮아. 여기 진짜 나네. 우와! 야 성공했어 너? 어 나 성공했어. 첫 번째 방방방 성공했다고. 아 뭐야! 방방방이 몇 갠데? 3개나 남았어. 나를 봐줘. 너 어떻게 봐지? 뭘 허? 나 봐줘야지! 아르미 하는데. 알겠어 빨리 가서 볼게 그럼. 나 간다.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가고 머리를 잡! 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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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우와 했어 했어? 했어? 우와 했는데! 오! 오 했어. 오 너 대단하다! 그 머리만 조심하면 죽을 일 하나도 없어. 야 너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내가 스프링 마니스 잘해. 야 아르미 계속 올라가줘 그러면. 어 알겠어. 너만 믿는다. 어 피 좀 채우고. 너 올라간 거 맞지? 어 나 올라갔어. 여기 피 다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오면 돼. 아 진짜? 와 저 아래 저기 있는데? 자 이렇게 가서. 어.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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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록. 아 이거 때문에 그랬구만. 오 잠깐만. 야 뭐야 뭐야 뭐야. 차량 왜 달아 이거. 오빠 거기 사실 차량 따는 곳이야. 야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오빠 움직이지 마. 알겠어 알겠어. 저거 한방 아니겠지? 에이 설마 여기에서 한방을? 아니겠지? 아프다 아프다 알아봐 이거. 야 이거 간보지 말고 바로 드릅 가야 돼.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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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와 이거 3칸? 이 정도 괜찮아. 너무 아픈데 저거? 좋아서 간다. 오 잘한다. 내가 스프링 마니스 잘 한다니까. 오 좋아. 한 칸이네? 설마 한 칸이어서 한방! 뭐? 그렇다고? 조심해 조심해 도심! 떨린다 오빠 갑자기 한방이라고 하니까 떨리기 시작했어 뭐야 한방 한 대도 안 맞고 가고 있어 너 그러게? 너 한방 아닌 거 아니야? 아무 아니야 건드리 생각하지 마 그냥 가 그냥 가! 성공! 빠이빠이형 오 좋았어 나도 간다 빠이빠이형 훠쳐 아나 너 이거 어떻게 해갔냐 이거 엄청 아파 오빠 여기선 피가 중요해 오빠 여기도 한방이겠지? 오 거기 한방이야 거기 무조건이야 거기 무조건이야! 내가 여기 꿀팁을 찾아냈어 뭐? 자 비엔나들 여기 블럭이 있을 때 2블럭 이 두 번째 블럭을 밟고 딱 가면은 안 죽어요 오 진짜? 내가 찾아낸 꿀팁이야 자 봐 훠쳐 봐봐 안 죽지? 오 짱인데? 이거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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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팁임 아 죽었다! 아우 뭐해! 아 분명 두 번째 칸 발부 안 죽는데! 자! 오 이거 좀 생각보다 멀리서 본 거랑은 다르게 길잖아? 너 거기 원래 길어 딱! 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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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합병의 사체다 좋아 아! 뭐야 이거 왜 뒤꿈치 뭐야 이거 아니 안 죽어도 내가 갑자기 1초 뒤에 죽어 1초 뒤에 죽는다고? 어? 그렇네 맞네 이거 버그네 버그야 이게 버그야 저OO 고민이 있어 왜왜왜? 여기 올라가면 바로 피블럭이 있는데 피블럭이 있다고?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가냐 이거? 완전 한 번에 죽을 것 같아! 한 방이야 저거 무조건 한 방이야 완전 혓바닥으로 걸쳐 와야 돼 알겠어? 오빠 행복해야 돼 나 먼저 갈게 알겠어? 이 오히려 왼쪽보다 앞을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앞을 이렇게? 어어 이러면 100% 걸릴 것 같은데 그래 오빠 믿고 간다? 어 어 자 간다? 그래 완전 좁은 길 앞으로 가야 되잖아 옆으로 가면 죽어 아 그렇네 완전 그냥 새끼발가락에 걸쳐 그냥 알겠어 새끼발가락에 걸쳐 아니야? 오빠 안 되는데? 방방방부터가 이상해 그래 왜 이렇게 느려 이거 하차 어 뭐야 아르바이 손가락 아르바이 오빠 야 손가락 아 손가락이 저런 의미였어 오빠 오빠도 킬블록이랑 약속했어? 약속했어 약속했어 저거 봐주면 안 되겠다 아르마 바로 이걸로 그냥 건너뛰어버려 오빠 스프링이 별로 남지 않았어 저 이 스프링 남은 걸로 다 깬다 어 우리의 목적 목표야 목표 다시 간다 오빠 어디서 죽었어? 어디서 죽었어 아 죽었어 자 좋았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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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더러운 구간을 바로 간다 짜잔 뭐야 뭐야 거기로 바로 점프하는 게 어딨어 이게 바로 스프링의 힘이야 오빠는 벌을 받게 돼 있어 그렇게 바로 가면 벌을 받는다고? 응 그런 거 없어 스프링의 힘 저거 벌 받는다니까 뭐야 이거 왜 한방이야 여기 그래 벌 받을 줄 알았어 거기로 바로 가면 안 되지 알마 보여줘 위로 계속 쭉쭉 올라가줘 알겠어 나 바로 두두두두 간다 어 가 가 두두두 됐어? 어 됐어 오 거기는 한방이 아니었어? 어 이제 그냥 갈 수 있을 거 같아 뭐야 이제 한방 끝났어? 한방 끝난 거 같은데? 아 왜 나를 마지막으로 한방을 끝내세요? 예 한방 끝났다 한방 끝났다 알마 빨리 가자 와 한방 안 끝났다 오빠 또 한방이 또 있어? 아 이거 뭐야 이거 한방이었어 여기? 안 나와가지고 뭐 올랐네 이거? 알마 이거 몇 개 안 남았어 오빠 우리에게 남은 스프링 여섯 개 어 세 번 죽으면 끝이야 오빠 어 내가 죽은 데로 왔거든? 어 근데 이 제작자 진짜 악질이야 알마 이제는 안돼 얘기야 이거 다 스프링 써도 가 와 스프링 써도 가라고? 그래 그냥 가도 이거 못 개 그거야 쉽지 와 아니 어떻게 사다리 위에 킬블럭을 놓을 수가 있어? 그래 이거 완전 악질이라니까 무슨 색이야 무슨 색이야 나 좀 초록색인데 아이고 이거 스프링 써도 초록색을 벗어나기가 힘드데 오빠 금방 가 알겠어 와 오빠 나 일단 노란색이다 오 노란색 노란색 부터는 쉬워 와 근데 이거 스프링을 쓸 수 밖에 없네 여기 진짜 버그네 버그라고? 방방방이 버그 걸려서 못 올라가 아 스프링 무조건 있어야 되네 스프링이 무조건 있어야 되네 이거 우리 공략이야 이거 공략 맞아 맞아 와 이제 노란색깔 회올리 점프 아홉 칸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홉 칸? 와 한 칸 한 번 맞으면 죽는 것까지 모자라가지고 아홉 칸? 하지만 아름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여기는 킬블럭 아니겠지 이건 킬블럭이면 안 되는 거야 오 오 갑자기 쉬워졌는데 갑자기 쉬워졌다고? 아름아 너 지금 이거 없이 갈 수 있겠어? 너 죽는 거 아니야 또? 여기 사다리가 있어야 돼 오빠 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오 아 믿어 알겠어 가자아 뭐야 어 아름이 머리가 떨어지네 아니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 와 오빠 이거 진짜 어이없네 나 이제 보라색이다 너 보라색이야? 예 야 뭐야 이거 완전 스프링의 신 맞네 이야 스프링의 신 잠깐만 여기서 나 또 한 방 있어? 없지 왜 안 방이야 오빠이 이게 숨겨 놓은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아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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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약 한 걸 여기다 넣다니 왜 왜 왜 난 미로로 가지 않겠어 미로 벽이 다 원킬이야 어? 미로 벽이 다 원킬이라고? 응 이치 이상한 것들 자 나도 이제 곧 보라색이야 고약 왜 왜 왜 왜 그만 놀래 아니 오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방방방으로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방방방 옆에 킬 파트가 있어 이건 못 지나가 방방방 옆에 킬 파트가 있다고? 응 음차 좋아 아름다 너 왔어 오케이 좋았어 그쪽으로 가면 돼? 어 이쪽으로 가면 돼 오았어 간다 쉬워 쉬워 아름다 너가 길을 밟혀 알겠어 쉬워 보라색 왔다 자 찜 보러 왔어요 뭐야 이거 왜 다 잘라져 있어 이거 지금 쟤모터가 거의 렉이야 렉 와 이거 진짜 렉인데? 야 이거 할 수 있다고 이게? 어? 저거 킬 블록이야? 좀 방방방이긴 한데 밟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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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싶다 밟지마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다 힐이었을 수도 있어 오빠 이거 뭐야 이거야 너 조심해 너 손톱 조심해 나 손톱 바짝 가꼬 왔어 ㅋㅋㅋㅋ Ukrain 오빠 밖에bok보 했어 야 speech 야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 이거? 다행이다 다행이다 와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오빠 여기 지나가지도 마 여기 지나가지마 여기 한 방이야 무조건 윗쪽으로 가 윗쪽으로 그래도 은근 알차네 오공 왜 이렇게 알차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만들지? 와 이제 진짜 완전 꼬둥이 힘 밖에 없어. 야 거의 다 갔다 하르마. 여기 진짜 꼬둥이 힘이다. 무서워. 무서워. 과연 검은색이 어떻게 돼 있을지 아주 궁금하고. 검은색 진짜 아예 못 가게 만든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자 가자. 아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킬 파트가 없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러게 이거 그냥 우리 실력으로도 깰 수 있겠는데 이건? 어 그러게? 야 저거 좀 위험하다. 와 이거 위험해 위험해. 아니야 오빠. 어?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한 방으로 만들었을 리 없어. 오 그러네. 와 어머도 천재. 나 먼저 갈게. 가자. 점프. 예. 점프. 검은색 있다. 에이 검은색. 백색 못하. 검은색. 도착. 예. 예. 자. 우와 오빠. 왜왜왜왜. 뚱뚱뚱뚱뚱. 열 칸인데. 어. 이제 밑에 없어. 어. 열 칸인데 없다고? 어. 야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오빠 해봐. 해보고 싶은데? 나 열 칸 뛸 수 있잖아. 그래 오빠 해봐. 그래. 여러분 이거 깨면은. 어 나 이거 실력 인정 해줘야 돼? 어. 아 근데 왼쪽이네 이거. 아 큰일났네. 왼쪽도 할 수 있어 오빠. 어. 간다. 응. 점프. 쳐. 야. 봤자. 와 오빠 진짜 대단하다. 이거야. 어 이게 바로 나의 실력이야. 와 이거 진짜. 하하하. 야 뭐야 이거. 다시 시작이야. 아까처럼만 하면은. 와 자자. 감히 어. 여기 낚시를 만들어. 자 이렇게 점프. 어. 오빠 여기 분명 방구 하나 뚫려있다. 어. 아니었다. 봐봐. 여기서 또 가야돼. 가자. 뽀라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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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 가자. 오 좋았어. 오 뭐였지. 오 다왔다 다왔다 다왔어. 진짜 우리 깨는 거야. 여기로 바로 점프해버리기. 누가 100잼모타라고 그랬어. 어. 누가 100잼모타라고 했어. 100잼모타로 바꿔주세요. 잠시만요! 검은색이 뭐라고? 검은색 밟으세요? 오케이. 이거 흰색 밟으면은. 어. 검은색도 아픈데? 그러니까 아픈데? 흰색은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어, 아르마. 맞아, 맞아, 맞아. 오빠! 하늘이 보인다! 간다! 깼다, 이거 깼어, 깼어. 깼어! 마지막까지 밟지마, 알았지? 알겠어. 근데 이거.. 우와, 오빠 여기 이제 블럭이 다 왔다. 어, 그러네! 오빠 이거 죽을 거 같은데? 나! 아르마 버텨! 좀 있으면 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노란 색깔! 오, 오, 잠깐만. 자, 쫄지마, 나 먼저 간다. 알겠어. 쫑쫑쫑쫑쫑쫑쫑쫑쫑. 아르마, 이거 지금 버그 걸려서 체력이 안 닿는 거 같아. 여기로 가야지. 아, 여기 떨어졌네. 어, 아르미 죽을 거였죠? 응? 오빠 난 바로 여기로 올라갈게. 좋았어, 만나자. 오케이. 좋았어, 여기까지 왔어. 아르마, 거의 다 왔다. 야,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길었어, 쟤부터? 야, 이것도 체력 따라! 나 노란색인데? 조심해, 노란색. 어, 안 돼, 안 돼! 다 왔는데! 다 왔는데! 빨간색!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빨간색이야, 오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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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오빠, 조심해! 아, 앗! 쭈욱! 쭈욱, 쭈욱! 잠깐만, 이거 체력 안 닿아야 되는데, 이거? 체력 안 닿아야 돼. 아니, 설마 체력 닿겠어? 아, 빨리 와! 아, 오빠, 나 삐가 없어. 체력이 없다고? 어. 나부터 들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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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오빠가 떨어졌다. 어디서 떨어진 거지? 아름이도 출발. 초록색. 마지막 초록색을 조심해. 마지막 초록색을 조심해. 아! 뭐야, 아름아, 너 죽었어! 어, 뭐야? 어? 뭐지? 어이? 뭐야? 뭐야? 몰카야? 뭐야, 몰카야? 뭐야! 나 왜 여기 있어. 뭐지? 어? 뭐야? 초록색에서 죽어야지만 깨는 건가 봐. 우와, 크로카었어! 나 깼다! 우와! 우와, 뭐야! 100재모타 벅으로 깼습니다. 여러분, 초록색에서 떨어지세요. 맞아요. 진짜 오늘 이렇게 100재모타를 해봤으면 정말 재밌었어요. 남은 시간에 엄청난 또 재밌는 거 되도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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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